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시민VJ 마주 매터디입니다. 오늘 제가 월컷에 축제가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어떠세요? 네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월컷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축제와 공연을 해서 여러가지 부시 체험도 있고 다양한 보거리가 있어서 보걸버리도 있고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 또 이런 체험이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오고 싶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시민VJ로 여기 정원동 정기총회 4차 행사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지 우리 한번 가볍게 둘러볼까요? 어머니도 운동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또 어떤 수영이라서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호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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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에서 나오셨나요? 정황이동 주민자치 우리 정황이동 주민들이시면 저기 가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지 그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누릅니다 주민이 행사에 나오셔서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우리 동에서 하는 일은 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황이동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시고 많은 아이들 참석에서 이 자리를 빛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오늘의 행사 뜻깊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이동